안녕하세요. CN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CN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달님의 질문입니다. 거북목인 사람이 바른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원래 등이 아픈가요? 어깨랑 등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아파요.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일자목 거북목인 사람들은 보통 구분등을 함께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선 목만 스트레칭해서는 안되고 가슴 근육 스트레칭과 등을 펴주는 운동도 병행해주셔야 어깨랑 등통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CN병원 채널에 등편 운동과 가슴 스트레칭 운동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